날...먹 당신은...버넬너를 먹었습니다 사다가...그대로 가버린 라가블린 보상 라가블린 슬더스 고수되는 법 1중과로 방송을 본다 2번 이하는 없다 슬더스 고수되는 법 완불한다 제거놔야겠다 제거하기 추월먹기 추월 지금 먹어봤자 별 도움 안되지않나 제거하자 슬더스 고수되는 법 나를 집어라 가지먹었으면 고수맞지 에잉? 가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분화 잡혔으면 잡았... 는데...그럴수도 있지 지금 사색돼 애매하지않나 지금 사색돼 애매하지않나 지금 사색돼 애매하지않나 그래서 안쓸거야 그래서 안쓸거야 뭐임? 쟤 왜 체력없음? 지금 사색돼 애매하지않나 저거 좀 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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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휴 버져봐 죽을 뻔했네 하지만 안 죽었죠 와 룸피까지 룸피아의 연꽃이야 룸피오 룸피 빠다줘 룸피 빠다줘 훈이니까 근데 지금 엘리트 가기는 좀 그런데 게노삼 이런거 좀 피하고 싶네 일반법을 잡자 피씨랑 서마토 본 버전이랑 좀 달라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와 서마토 본 버전이 더 싼 쪼개낸 가면 쪼개낸 가면 있는데 강점 가야겠다 마요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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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명상 카드는 다 나오네 디노 카드가 있어야 바란스바마체 30일대는 언제 봐도 30일대는 언제 봐도 수미턱 표훈드로 흡혈 강화 자서 카드 볼까 꿈인가 맞아 꿈이야 그래 도움밍기 도움뱅스 도움밍기 도움뱅스 정수 정수가 아니라 정권이 아니라 정신수양이 있었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정신수 하는 제니 정신수 빼지 정신수 그러고 정신이 주인공 정신 park 이 무엇인데 정신이lege 정신이 차차차차차차차 야골 오호 학습 학습 음 깝깝하구만 또 왔니? 드로 개망했네 망한건 드로가 아니라 선택받은자였고 어차피 살껀데 학습 학습과 추월 학습과 추월 어 비겁네 3 으 으 으 으 으 으 수비 집에 사색 집에 사색은 어 건별 검은 별입니다 유물 3개 먹을 수 있겠네 그럼 방울이랑 다를 겪고만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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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플러스 먹을 거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순수 이순수 천천 천천천천천천천천 천천 쓰레기 이벤트 기념품 단식 천천천천 왓츠하님 밥굴무실 천천천천천 천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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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아싸 가방칩 아니 방어도 올릴 거 있어야 한다 맹공보다 돌차가 좋은데 학습지는 왜 자꾸 나와 학습지는 왜 자꾸 나와 학습지는 ABS 개시계 midst 개봉 갓 빤흡 기도각인데 그러면? 아 증신 수량이 제일 좋은데 뭐 없는 거를 얻자 에이 무해 없어도 됨 무적 쓸 필요 없잖아 자면 되는데 자면 되는데 자면 되는데 강림은 tm으로 부탁드려요 그럼요 실난 수냅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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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자보이 고와이 아 실수 이거 진짜 말살건 말이없네 구독중이라 광고 뜨는 것도 아닌데 자꾸 480p로 내려가서 가로시 얼굴 채습 안되는거 열받네 트위치 새끼들 아주 그냥 네모네모 추운갈호 나 나는 청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청탑에서만 사용 가능했다고 생각했지 아 드릴깨나 죽네 진짜 청탑에서만 사용할수 청! 어따 쓰냐 해도 주니깐 쓰자 락카야 메모리 카카라 방호도 올리기 좀 거시기하네 맹공에다가 사색 한번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방호도 걱정 안할 것 같은데 아 아 주얼 손으로 강호했구나 아이고 언제 잡어 이거 그냥 나가줬잖아 나가 내가 이겼잖아 다 영포야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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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광풍은 남겨둬야 12스택 채우기 편할 것 같은데? 광풍은 남겨둬야 12스택 채우기 편할 것 같은데? 아까 관절 부수기 넣으려다가 자리에 매서 안 넣었는데 자리가 없기는 아유 기도는 해도 동찰 안들어오면 안될까 에너지장 많다 열 달팽이 좀 치네 살아있네 뻥 의리석은 의리석은 놈 의리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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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은 그냥 버리고 강림은 인스타 DM으로 문의주세요 강림은 인스타에 대한 와 표차이다 관절건강지키미 집에다가 뭐고 쓸까 추월에다 쓰지 말고 아니다 역시 추월 빠다줘 디아블로포 큰거 보다 벌써 큰거 대변 너들을 믿는 사람이 남았네 고동된 박을 방법이 없네 맞지 뭐 우상화상 안잡힌거 킹가네 난 히오스 2.0때 포기했는걸 히오스 이기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맞았을거 같으면 쌍서뿐이 생리구만 히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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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포기하지 않고 왓츠에게 한 방먹인 심장 아니야 우리 블리자드 디아사로 미국에서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했어 미국가서 큰 성공한다고 했단 말이야 하늘나라도 못 갔을 거야 걔는 하늘나라 비자 안 나왔을 거에요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도 그건 못해 미국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겠지 아 이거 막 때리면 안되네 맹공 때려야 방어도 올릴 수 있네 조심해야겠다 조심할 것도 없네 이겼네 어저컷 으음 예굴 어서 흠 허...허섭... 담배곤아 긴 조개는 가면 그냥 낡은 동전이었네 닌폰업?